동영상에 나오는 자 현재 화면에 화면에 말이죠 이런 동영상에 사람이 지금 가잖아요 이런 사람 뒤쪽에 사람의 뒤쪽에 글자를 집어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동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글자를 이렇게 넣었어요 패밀리 러브란 글자가 넣었죠 글자가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앞쪽에 현재 있죠 패밀리란 글자가 패밀리 러브란 이런거 앞쪽에 있고 사람이 뒤쪽에 있잖아요 이것을 사람의 뒤쪽에 패밀리 러브란 이러한 글자를 넣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사람의 앞쪽에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플레이 해볼게요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은 사람이 글자의 앞에 있죠 자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글자의 앞에 있죠 이렇게 글자의 앞에 사람이 오고 글자를 동영상의 사람 뒤쪽에 보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영상을 자 이 동영상을 터치해서 요 부분 있죠 점 세거를 터치해서 복사 있죠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복사가 하나 됐어요 지금 현재 이런 동영상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황혼의 선셋 일몰 뭐 일몰 혹은 일출이겠죠 일몰에 사람이 걸어가는 가족들이 달란하게 걸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글자를 사람 뒤쪽에 글자를 넣어 보겠어요 자 여기에서 레이어를 터치해서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T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텍스트를 터치해서 가족사랑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패밀리 f-a-m-i-l-y 패밀리 러브 패밀리 러브 라고 넣어 보겠어요 이렇게 글자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글자를 넣었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세요 글자 요정도 크기로 해 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좀 길게 지금 하겠습니다 글자를 길게 늘렸어요 지금 그러면은 여보세요 글자가 동영상의 사람 인물보다 앞쪽에 있죠 현재 앞쪽에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을 이제 뒤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우선 글자를 조금 크게 굵게 좀 하겠어요 a-a-touch에서 한국어 터치해서 글자 아주 제일 굵은 티몬-몬소리치 라는 요걸 해 보겠어요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로 내가 윤곽선에서 윤곽선을 조금 넣겠어요 윤곽선을 터치해서 윤곽선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조금 위로 올리게 하겠어요 이렇게 자 현재 글자가 사람의 앞쪽에 있죠 현재 동영상의 앞쪽에 있습니다 이걸 뒤로 넣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은 이 메뉴에서 메뉴를 뚝 누르면 위로를 보면 혼합이라는 게 있어요 혼합 혼합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곱하기 터치했습니다 지금 곱하기를 제가 눌렀어요 곱하기 곱하기 를 누르니까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사람이 앞에 오고 글자가 뒤로 갔죠 곱하기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빙에서 요건 저장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동영상 이걸 선택합니다 타임라인에서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동영상 파일을 선택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올리면요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 조정 있죠 조정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콘트레스트 대비라고 있죠 대비란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0에서 100으로 갔더라도 그러니까 대비를 콘트레스트를 강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선명하게 글자가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해 볼게요 제가 플레이하면은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글자가 뒤로 글자가 뒤로 사람 뒤로 빠지죠 사람이 앞에 왔죠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앞에 와 있죠 글자가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황혼역, 선셋, 일몰 일몰 되는 배경으로 해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넌 이렇게 이것이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화면에서 글자를 사람 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건이 물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